굉장히 멤버들끼리 또 잘 나오시고 이러잖아요. 그래서 저건 진짜다. 쟤네들은 진짜 쟤네들끼리 친한가 보다 우리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.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싸웠고요. 너무 많이 싸워서 싫을 정도로. 그런데 그날 풀어요. 넘어가진 않아요. 그날 뭐 소주를 한 잔 먹으면서 난 진짜 이런 게 너 싫다. 제발 안 해줬으면 좋겠다. 되게 단순해요. 그렇구나. 나도 안 할게. 나중에는 술 먹다가 다 이제 너무 해피해요. 안 할게. 삐지지를 않아요. 멤버들이. 더 안 좋은 게 왔어요. 무관심이었어요. 그러려니 저러려니 아이고. 아니 신화는 예전에 기억나세요? 아이돌 최초로. 세미누드 화분. 나 봤어. 나도 봤어. 봤어요? 세미누드집 그거 데려가는데. 저는 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. 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없었어요. 어머. 진짜? 네. 외국에 있어서 한 앨범은 쉬었었어요. 다진데. 다행히. 다섯 명만 이렇게 딱 나와있죠. 물가 같은데. 정확하게 기억나요. 네. 너무 자세히 봤네. 물가 같은데. 이게 무슨 섬 같은데. 황재근 씨도 사서 봤어요? 아니 그게 기억이 나요. 아 이거 보셨어요? 왠지 샀을 것 같은데. 이 느낌은 뭐지? 왜? 왜 왠지 샀다고. 아니 막 기사를 읽었었어요. 되게 막 부끄러워하셨잖아요.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유명해지지? 이 순간 썩이야. 이 순간 썩이야. 1등 예능 2채널.